안녕하세요. 저의 영화 도론별이의 감독 보러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밤에 저희 영화 상품을 보시고 보러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화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영화를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시면 또 아기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렴이의 작곡 역할을 맡은 이강우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오늘 이게 마지막만 무대인사인데 저희 처음 촬영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갔다가 자체들 갔다가 이렇게 무대인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참 기분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오늘의 마지막 무대인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영화는 아니니까 가벼운 영화는 아니니까 영화 끝나고 나서 못 가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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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련변인에서 상원 역할 맡은 인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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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영화 정말 추운 겨울에 힘들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열정으로 만들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영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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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연락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많은 영화를 담기 위해서 저희 고영자에게 섭외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분들도 듣고 당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쉬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영화라서요. 그쪽에 콜센터를 보시고 계시면 영화를 읽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선물 같은 것 같아요. 저희 영화랑 같이 주말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주말에 그린請 quillição을 간에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신 건 저희 사이트 들어간 영화 포스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여기가 잘 나오거든요 진지어의... 여기 있어요? 어... 여기요 저도 왕아의 공부 아유탈 12번 H열의 12번 12번 예 저는 R R R R 아니요 제 맘 들어 할거예요 R 네 J열을 가겠습니다 J열의 8번 제이어리 8번이세요? 아.. 예 네 저도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저는 앞쪽 품절 하겠습니다. 저.. 에이엘.. 14번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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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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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춘기 학생, 엄마 말씀 잘 들리라고 핸드폰 가지고 진짜 많았듯이 생겼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찍는 거 같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는 보러 갈acaktız 우리 동일하게 많은 차량 되려고 또 다른 사람의 이특력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으셨나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문화중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나 나중에 장애하고 엄마만 마무리는 인사할까요? 마지막이니까 조금 가까이 가세요 마지막은 우리 감독님과 아시아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영화 보고 재밌으셔서 꼭 즐길게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영화 즐겁게 보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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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고맙습니다 수학생님 고맙습니다 수학생님 마지막으로